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특사로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성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년 이성만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904년 로일전쟁이 일어나죠. 10년 전 청일전쟁 때에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일본이 차지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지 않으면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에 일본은 자동심은 상하지만 1895년 4월 29일 요동반도, 라우동반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고종과 민비인은 러시아의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무시하면서 러시아의 덥석 손을 내밀고 러시아가 조선을 끝까지 지켜줄 줄 믿으면서 조선과 러시아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일본은 조선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민비 시해 사건을 일으키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10년간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란 러일 전쟁은 앞두고 1895년 4월 2일에 20세의 청년 이성만은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 1899년 1월에는 한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성만이 투옥된 지 약 5년 뒤인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동쪽 아시아 한반도에서는 1904년 2월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류사님들의 끈질긴 석방운동으로 5년 7개월의 긴 감옥 생활을 드디어 마감하고 1904년 8월에 추록하게 되죠.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러일 전쟁의 성자가 조선을 삼키는 것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고 이때 조선 정부가 나름대로 생각해 낸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비밀리에 미국으로 보낼 특사로 거론된 인물이 바로 이성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그의 영어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온 목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역적이었던 이성만이 갑자기 구근이 걸린 중대사를 떠맡게 된 것이다. 이성만에게 찾아온 인생의 역전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는 배제의 학당이 없었다면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배제의 학당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서양학교였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교조 사명에 의해서 조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목에 칼을 차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형수 이성만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완고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절망의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게 될 때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던 이성만의 그 간절함에 요섭이 있던 감옥에까지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또한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절망에 이르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한성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청년 이성만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이웃들은 없습니까? 그들을 극률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오 목사는 그의 책에서 한성 감옥에서의 이성만의 영어 실력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면서 윤치호의 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6년간의 수감생활 후 어제 석방된 이성만을 방문하였다. 그는 비범한 젊은이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영어를 너무나 잘 다듬어서 영어로도 훌륭한 논문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 죽음을 앞둔 사경수로서 좌절과 절망 속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성만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권한과 역경성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1904년 11월 5일 이성만은 조선의 호의적이라고 알려진 딘스모어 의원에게 보내는 정부의 밀설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성만은 특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으며 친설을 딘스모어 하원 의원에게 전달했고 존 헤이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선받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헤이 장관은 한국 성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돕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이 장관은 이듬해에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속에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만은 전달해야 할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갖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05년 7월 5일 윌리엄 테프터를 단장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순방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하와이를 격류할 때였습니다. 이때 그곳에 거주하던 교민들은 성단 환영 대회를 열고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위태로운 대한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그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테프터는 매우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작성해 줍니다. 이에 크게 고무된 교민들은 하와이 거주 한국인이 루저벨트 대통령에게 드리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이성만과 하와이 교민을 대표한 윤병구 목사를 통해 테프터의 소개장을 앞세워 1905년 8월 4일 뉴욕시 동쪽 오이스트만에 있는 루저벨트 대통령 별장을 방문합니다. 그들을 만난 시어도 루저벨트는 대단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교적인 일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니 청원서를 워싱턴에 한국공사관을 통해서 제출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회담에 적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성만은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워싱턴의 한국공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성만의 도움으로 공사가 된 김윤정은 공사가 되면 이성만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또한 동시에 워싱턴 일본공사에게도 이성만의 활동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자신의 한국공사가 되면 일본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훗날에 김윤정은 일본 측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도지사가 됩니다. 이러한 김윤정은 이성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이성만은 멍해졌습니다. 순간 4천년의 역사를 지닌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망년자실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이성만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고 애원하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윤정은 경찰을 부르겠다며 이성만을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성만은 공사관에서 쫓겨나면서 친일파 기회주의자 김윤정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물론 김윤정이가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지사라 하였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이호원 목사는 그 예측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조선은 여전히 사대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면 상대 나라의 도움에만 목루와 기다리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을 마치 종족으로 보며 사대주의 정신으로 대하는 이러한 동양적인 질서는 미국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조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기본 전제는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약 한 번으로 남의 나라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약육강식이 극심하던 당시의 국제 질서로 볼 때 그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은 당연히 힘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고 또 조약을 어긴다고 크게 위험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조약을 파괴하고 새로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국제 관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을 돌아보면 전적으로 청나라에 어존했다가 전적으로 러시아를 어존했다가 전적으로 영국에 어존했다가 그러면서 전적으로 미국을 어존하려는 사대적인 정신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국제 상식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의 질서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의 국제 정세는 조선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관심보다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여 일본이 부당하게 뼈아 쓴 요동반도를 중국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후 자신들이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만천하에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러자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자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미국 역시 같은 편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일본의 발전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후발 주단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눈부시게 성장하는 모습의 찬사를 보내는 반면 조선의 후진성에는 경매를 갖고 온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아시아를 향한 러시아의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1924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스라 테프트 미락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는 것은 1905년 7월 27일 일본 수상 가스라와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가 일본은 한국을,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에 서로 합의한 미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날 점에는 이미 일본을 미뤄주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죠. 이승만은 훗날에 이 점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82년에 체결한 한미 수요 조약은 한낱 외교적 재수치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그 조약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어리석고 순진한 탓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승만은 반세기에 걸쳐서 외교관계에서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서러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강대국들이 흥정의 대상으로 약소국을 얼마나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도 뼈아프게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면하며 강대국의 논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시련이 쌓이고 모여서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외교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의 특사로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한 이승만을 생각해 보면서 광야에서의 모세, 감옥에서의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고난 중에서 신자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서의 이승만 유학 생활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리하십시오. Great Korea